오늘 이 시간 특별히 졸업생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진행 중인 사무엘 성경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척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각각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심의도 타락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많이 닮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다 사라지고 권위가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시대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를 많이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일찍이 이러한 때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척 어두웠던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받쳐져서 부모 없이 길러졌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쳐진 재물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취하여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너무나도 패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런 아들들을 강하게 책망하지도 못하고 악한 행시를 막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시대적으로 무척 어둡고 암울했던 때 또 개인적으로도 본받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홈리와 비누하스 같은 패혁한 자들 곁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도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사무엘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 먼저 사무엘은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홈리와 비누하스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무엘은 영향받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 세상 가운데도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으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이미 바쳐지기로 소원이 되었었고 젖을 떼자마자 그 몸이 성전에 바쳐져서 자라났고 그뿐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으로 잘 훈련되고 자라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사무엘이 어떤 자로 자라났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 학생들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오래된 문화의 현대적인 또 다른 영향인 것인지 내 외모가 어떠한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남의 외모에도 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형이 만연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물론 외모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하겠지만 더 신경 써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가 아니면 갈라진 마음 두 마음 세 마음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마음이 더욱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많고 연륜만은 엘리 제사장은 안 부르시고 나이가 어리지만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이사무엘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무엘이 아직 어렸다는 것입니다 아이사무엘이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아이사무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앞에서 그랬죠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엘리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거의 잃어버린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들이 극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지만 제재하지도 못하고 강하게 책망하지도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과연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지난주일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방문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에 곧 닥치게 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 밑에서 도대체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 사무엘 잠시 집으로 불러들이고 집에 머물게 하고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예언대로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난 뒤에 사무엘을 성전으로 다시 데려다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고 더구나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인데요 각자의 성경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만 되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내 앞에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지도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의 부모가 교만했더라면 너 거기서 배울 거 없다 그 밑에서 시중들 것도 없다 당장의 사무엘을 빼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자리를 아직 패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어린 사무엘도 그를 통해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고 사무엘의 부모는 여전히 사무엘을 성전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도 이 가정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모의 성숙한 지도 아래 성숙한 믿음 아래 어린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잘 받들고 공경하고 그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믿음과 인격이 날로날로 성숙하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졸업생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나야 되겠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내용을 뭐라고 요약을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우리 졸업생들만 한번 해보세요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이 시대에 공경을 잘 모르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부모는 그저 친구와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든 다가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관계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과 순종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공경할 자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자에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워야 할 바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다듬어질 바가 잘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공경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본 바탕 너무나 중요한 바탕입니다 만약 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참 똑똑한 것 같고 살이가 무척 밝은 것 같을지라도 공경과 순종의 기본 바탕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은 될 수 없다 아무리 세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진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 속에 공경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배워야 할 바를 잘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사무엘도 분별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면 홈리와 비누하스의 잘못된 면 사무엘이 어리지만 다 분별했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아래 자신을 두었으니 엘리 제사장을 공경하고 잘 받들어 섬기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을 잘 배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다른 데로 가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무엘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겠기에 하나님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면 참 좋겠습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틀렸다고 하고 그래서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울 점을 찾고 배울 점을 잘 배우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1절에 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자라나던 그 시대에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서두에서 보았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경우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저 당장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좋아하지만 내 상황에 맞지가 않고 당장 내 형편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사실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에게도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점점 더 약화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옳다 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어찌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성도들로 세상과 구별되게 앞으로도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본문 2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고 1절에 그랬죠 그런 때 영적 지도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육신적으로 많이 쇄해진 것이고 영적으로도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은 관영한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영육 간에 점점 더 기력이 쇄하여 작아고 있었다 이것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암담한데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사무엘과 같은 아이 이런 믿음의 아이만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당시 성전의 등불은 아침이 될 때까지 끄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실제 성전의 불이 켜져 있었던 것을 묘사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앞에 1절과 2절의 암담한 상황과 대조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자다가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여기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자다가 누가 이름을 자기 이름 불러도 잠에 빠져서 못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잠결에 들었어도 그냥 자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뭔가 하고 그냥 자버릴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어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중심이 충성되다는 것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엘리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잠결에 눈 비비고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어슬렁어슬렁 간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단번에 달려가서 단번에 달려갔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낮에 불러도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구나 즉시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이 모습이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 제사장이 실제 안 불렀거든요 저 사무엘이 꿈결에 말을 잘못 들었나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또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아마 좀 사랑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씩이나 이럴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못하고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배경이 될 만한 여기 보충설명의 7절에 있는데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실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으로 자라났고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8절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이나 부른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얼마나 엘리 제사장을 공경하고 잘 섬겼는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세 번이나 연고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 연속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변치 않은 모습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했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참 귀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이것을 정했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실제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나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이 두 가지는 사무엘을 잘 자라나게 한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쓰임받기까지 사무엘을 잘 준비시킨 자양분과 같습니다 오늘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먼저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세상 죄악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잘 자라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초등학교를 다니든지 중학교를 다니든지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질서 속에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 내 곁에 두지 않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내 곁에 두신 것이고 내 위에 두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알고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잘 배워나가고 다듬어져 나아가고 다듬어지지 못해서 쉽게 노여워하고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듣기 싫은 말 안 들으니까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고 부모에게도 노여운 말을 듣고 그걸 못 견뎌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가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잘 배워나가고 다듬어져 나아가고 성숙한 인격자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때로부터 이제 장성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일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일생토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했고 또 다니엘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랑메삭 아벤노거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한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다같이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우리는 말씀 따라 이 죄악 세상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또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알고 공경과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배워야 할 바를 어디서나 잘 배워 나아가고 모난 부분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잘 깎여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숙한 자로 만들어지며 여호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